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흥망성세는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껍질을 벗기고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영적인 문제이다. 토인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토인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평생 동안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역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적인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와 신앙이 타락했을 땐 나라도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때는 나라도 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근본 문제는 우리가 부여하거나 또 가난하거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직장도 또 가정도 힘들고 어려움에 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대인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부여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재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더 많이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혼합이라는 말은 뒤섞여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을 전적으로 숭배하는 것도 아닌 뒤섞여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셨어요. 전병이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로 반죽하여서 납작하게 정성껏 잘 구워서 하나님의 소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한쪽은 지나치게 불에 타고 또 다른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국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국제 결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있습니다. 즉, 그 배우자가 그 외국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있습니다. 이방 아내들은 그들의 바알신을 가정에까지 들고 들어왔어요. 즉, 그 외국의妻들은 그 외국의 바알을 이스라엘의 집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바알의 종교에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목축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었고 지금은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까 바알의 축복을 받으면 풍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혼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믿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은 자신의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첨기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유를 갖고 싶고 좀 즐기고 싶을 때는 어디론지 떠나고 싶대요. 산으로 바다로 온천으로 내 마음이 편해야지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들을 만나서 가볍게 와이 하나님을 즐기면서 지내고 싶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믿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늘 갖고 있다 그런데 정작 행함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속화와 혼합주의의 무서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고 그들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혼잡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내 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무지함으로 모든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동참할 뿐이지 힘을 합칠 뿐이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은 어리석은 지혜 없는 비둘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방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물에 떨어지는 새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달려갈 때 그 결과는 그물에 걸린 새가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세상의 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의 힘을 계산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을 맡기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세상의 힘이 강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과학의 힘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 자연 아래에서는 절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갖고자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말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잃어버리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얻게도 하셨다가 다시 잃어버리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과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 가운데 주님이 해주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